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종목을 한 종목당 90초 시간 제한으로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니터 앞에, 유튜브 앞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어떤 종목을 5개씩 각각 10개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두 말 할 것 없이 바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은 SOL과 LG화학, 하나투어, OCI, 호텔신라 이렇게 5가지 종목을 픽해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5가지 선택, 바디텍매드, 아모네 퍼시픽, 라운시큐어, 핫네트,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종목당 90초의 시간 제한을 두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10개 종목 가운데 내가 좀 더 궁금하다, 이거 매수과나 매도과 이런 목표가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많은 참여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SOE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최근에 기업들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상을 했죠. 그런데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는 기업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확정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SOE는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시장 예상치의 무려 두 배에 가까운 실적을 나타냈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회성 수익 같은 경우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제 마진에 대한 마켓 시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그렇지만 1, 2위가 서로 비등비등한데 2위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 중에 SOE이 그중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차트상으로 어제 지수가 밀리는 가운데 SOE이 강하게 4% 넘게 시세 분출을 했었고 오늘은 약부합세에 멈춰있다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나타내겠다는 차트의 모양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제 일단은 좀 강한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추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상승에 따른 매집이 끝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OE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의 상승이 기대된다.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금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OE이었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볼까요? 네, 바디텍매드입니다. 바디텍매드. 네, 일단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수젠텍이랑 액세서바이오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진단키트 섹터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좀 같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일단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거래일에 좀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셀트리온과 협업을 해서 이제 진단키트 두 종, 동반진단키트라는 거를 좀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한 공기가 나왔는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진단이 같이 들어가는 품목이 렘시마 그리고 렘시마 S씨입니다. 셀트리온에, 지금의 셀트리온이 있게 만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렘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렘시마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규모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렘시마랑 렘시마 S씨는 앞으로도 이제 점유율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점유율도 50여 퍼센트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포스트 코로나 제품을 지금 장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과 같이 하는 휴마시스도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포스트 코로나 품목에서 특히나 렘시마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키트 두 종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 획득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셀트리온의 영업마크와 함께 좀 같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 또 이제 자가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은 바디텍 매드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종목 릴레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종목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다가 나 이 종목 더 궁금하다. 더 설명해 주세요. 왜 시간 제한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선별을 해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을 볼까요? 오늘 6%대의 강한 상승 흐름을 뽑아내고 있는 LG화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LG화학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LG화학의 주가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계실 것으로 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 실적이 창사열에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이런 실적의 뒷받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SO1에서 말씀드렸던 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플러스 알파인 그동안 적자 사업이었던 2차전지 분야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이익을 창출했다는 거죠. 주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드라마틱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카카오가 그랬고 LG화학도 그랬고 2차전지 분야에 대한 것들이 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주가 수준이 오늘 6%대 강한 흐름들이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의 영역에 저는 이미 들어간 것들이 아니겠는가 추가적으로 사기에는 상당히 조금 막혀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석유학 분야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2차전지 분야는 에너지 솔루션으로 IPO를 하반기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양한 회사들이 2차전지를 만들어내겠다.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선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미래에는 2차전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독보적인 위치를 나타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괴를 잘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LG화학 실적도 이제 잘 나왔고 주가도 오늘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만 새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또 유튜브에 홍승희님이 와니머니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이 하시는 유튜브 구독자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께 인사를 드리시면서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모레 그룹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실적 같은 경우는 후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나온 것에다가 앞으로 더 잘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사실 중국 로드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설아수라는 고급 브랜드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실적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온라인 관련된 부분으로 좀 침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상품을 또 바탕으로 긍정적인 그런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모레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자회사들의 그런 움직임들도 대부분 유사하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커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런 실질 소비들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생활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분출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매출도 30% 이상 증가하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해외 매출도 중국을 포함한 기타 부분에서도 20% 이상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그런 성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두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이러면서 하창원 본부장님들의 팬들이 많으시네요. 홍승희님이 하창원 본부장님 짱짱, 진희님 하창원 본부장님 멋있어요. 라고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저를 쳐다보시죠? 다음 소개해야 되니까요. 다음 종목 바로 차영희 소장님 이어갈게요. 인정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이 저보다 잘생기셨다는 거 인정하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창원 본부장님처럼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여행이나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투어에 주목을 해야 될 게 지금 정부가 백신을 독려하기 위해서 국내 백신을 접종하신 분에 한해서 5월 5일서부터 해외여행을 갔다 왔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 이런 아주 호재성 뉴스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된다면 여행주라든지 항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행주 센터도 이렇게 카지노처럼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익을 창출해주는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국내 국민들에 대한 여행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2분기부터 일단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젊은 층까지 백신 접종이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여행 센터를 말씀드릴 때 일단 저도 개별 여행을 선호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 안전한지 불안정한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다소 귀찮다 하더라도 단체 여행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검증된 호텔, 검증된 음식점, 검증된 지역을 다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해외여행을 가는 게 중요하지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는 구체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 구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웃바운드 영업 그러니까 모객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영업에서 1위인 하나투어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투어 이제 앞으로의 여행 수요를 미리 좀 대비를 하자라는 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 유튜브에 댓글로 오혜윤 님도 차영주 소장님 파이팅이라고 해주셨고 민영 불사조님이 차 소장님도 푸근하고 귀여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조금 다른 칭찬이지만 어쨌든 칭찬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차영주 소장님 이야기 들어봤고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창한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요. 네 라운시키오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을 갑자기 너무 받아가지고 당황했네요. 네 아무튼 일단 라운시키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카카오페이 상장 결정 소식에 좀 기대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생체인식 관련된 기술을 좀 보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슈는 사실 상장 이슈로 좀 엮이게 되면은 이제 좀 시세가 좀 크게 분출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라운시키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백신 여건 또 관련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확산에 대한 우려들도 있지만 또 백신 보급이 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으로 이제 백신을 보급받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외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자가격리 부분을 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사실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서 백신 접종이 좀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제 백신 여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겠다.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백신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디지털 뉴딜 또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거 이렇게 좀 선정이 되는 이슈들은 사실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 보안 쪽에서 뭐 라온 시큐어나 드림 시큐리티 이런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 이슈들이 부각될 때마다 좀 같이 이슈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온 시큐어를 시간에 딱 맞게 하창훈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하나 더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OCI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OCI도 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OCI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원가 경쟁력에 따른 수혜를 더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다른 회사보다 싸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후발 주자가 들어올 때 가격을 싸게 밀어붙임에 따라서 후발 주자들이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이런 막대한 비용들을 쏟아 부을 때 OCI는 낮은 가격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이죠. 특히 국내 공장을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로 이전해서 여기서도 이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OCI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펀드, 그린 유질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OCI를 편입을 시켰고요. 거기서 또 다른 수요까지, 수급에 따른 논리까지 적용이 된다면 OCI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점을 형성해가면서 조금씩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바라볼 때는 OCI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 지속적인 관심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OCI까지 차용재 소장님의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것, 친환경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추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동북 소개는 저희가 오늘은 7개밖에 못했네요. 너무 아쉬운데. 그런데 이제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많은 분들이 라온시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하창원 본문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셀린님도 그렇고 김해바라기님도 그렇고 라온시큐을 좀 모으고 계시대요. 윗골이 달고 급등 나올 때마다 윗골이 달고 제자리 걸음인 듯한데 이거 우상형 할까요? 모으고 있는데 매수과나 목표과도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일단은 뭐 지금 갭 상승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박스권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200원이 좀 이탈이 됐을 때는 다시 밑바닥, 밑박스권에서 좀 잡아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그냥 4,350원 라인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200원이 이탈이 됐을 때 이제 밑에 박스권이 3,800원부터 3,600원에 하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탈이 될 때 한번 정리를 하셨다가 밑에 부분에서 다시 좀 중장기관 쪽으로 좀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1차적인 목표가는 정거점으로 충분히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단기평선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그냥 무난하게 그 흐름 타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라온 시큐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목표가 매수가 한번 정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잘생겼다라는 칭찬은 푸근하고 너무 안정적이고 좋다라는 칭찬해 주시는 팬분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두 분. 다음 시간에도 또 이 팬분들 많이 모시고 오셔서 저희 시청률 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